풀숲 있죠? 빨창축 들어가는 풀끼 알죠? 거기에 스캐버가 도전하고 싸우고 있거든요? 어, 거기 있다 두명 이미 빨창축에 있었어 나 안쪽으로 들어왔어 트럭 뒤에 트럭 뒤에 있어요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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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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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개박살 났거든요? 풀어 한 명 들어왔고 두려워에요 저 우측에서 붙습니다 나 술산 넣어줬어 왼쪽 바로 왼쪽 잡았어 잡았어 어? 여기 풀숲에 한 명 잡았어? 잡았어 잡았어 못 잡았다고 말을 해줘야지 뭐라고요? 여기에요 아 여기라고요? 저 앞에 사람 두 명 이상 일단 한 번 빼 온다 온다 자리 잡아야 돼 자리 잡아야 돼 하나 들어왔어 하나 들어왔어 하나 들어왔어 또 온다 헤비블리딩만 잡을게요 계속 보는 중 뒤에 스캐브가 쏜다 뒤에 스캐브가 쏜다 잠깐만 스캐브는 처리할게 나 앞에 붙어있거든 네 지금 봐줘요 저 술탄 하나 더 넣어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봐줘 봐줘 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한 칸 밀었어 저 문 여는 방으로 들어간 거 같은데 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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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에 저기 러시아어로 저기 러시아어로 파리나가 뭐야 누가 인사하고 있는데요 네 리사이코에요 리사이코에요 아니 아 나 쥐를 쥐를 나 쥐를 아아아아아아악 사의 resonance 디니يت 왜 여기 누워있어요 파우 파우 스캐브 왜 대가래가 뚫렸거든요 저 거리에서? 왜 이렇게 잘 죽지? 내가 빨리 잡았어야 했는데 이게 죽은게 이상한거에요 40레벨짜리 최윤씨는 몬테니에 쓰면서 여기 있지? 만두콩 쓰고 달려야 되겠다 저기 29만 룸을 남았어요 벙신같은게 오 페키노스 뭐야 그리카 덕분에 버티고 계신거 같은데 그 그리카 아니었으면 벌써 파산 났죠 헌터 바이퍼 들고 가야되겠다 저 유저 아니야? 저거는 다운거에요 저거는 다운거에요 아 스캡은 딥 아 하필 내가 스캡은 딥 총 10발?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지? 심지어 pp? 엠프티인데 그냥 미스테리어스 룸 마크티키 뭔지 알아요? 지금 나무 굴이 완전 녹슨 킨대 아 스캡이네 아 육회부였네 아 육회부였네 스캐브를 내가 잡았을때 얘도 육회부네 육회부가 두명이었네 큰일날뻔했네 진짜로 그냥 개 억울사할뻔했네 스캐브 두마리한테 완전 개 억울사할뻔했어 일부리 만들지 귀엽다 비싼걸로 알고있는데 메탈스텝도 10,000원 14,000원인가 그냥 갖고 갈거에요 아 힘들어 팩토리 탈출하실때 room 쌀 있음 immun 外 남캐 минут 치료 allá 구멍 억울 estr fondo 불 어떤 아 왜왜왜왜 아 왜 왜 또 배가 고픈거야 총알을 하나 둘 셋 넷 대종류 맞고 수류탄까지 맞아